선임장 그들의 결합을 통해서 척박한 환경을 살아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서동 아트페어에 출퉁하게 된 움직임의 기록이라는 작품들은 적응하는 과정들 속에서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 포착한 이미지를 제가 캔버스 위에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또한 좀 더 긍정적인 기분을 불어넣어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특별히 다양한 컬러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았고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